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 오토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안내 드릴 소식은 수입차 세단 중 TOP2 모델이죠. 바로 아우디 A6 차량입니다. 독일 럭셔리 중형 세단이 수입차 업계 판도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우디 A6 모델이 연말 마케팅을 통해 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은 독일 브랜드의 분기 마감이 있는 덕분에 더 큰 폭의 할인율 기대해 보셔도 좋은데요. A6 모델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더 큰 공식 프로모션과 함께 최저 리수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트림별 프로모션부터 안내 드리면 아우디 A6 40 TDI 모델 차량 가격은 6,500만원 개별 서비스 포함 할인 금액은 8,89만원이고요. 실제 판매 가격은 5,600만원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디 A6 40 TDI 프리미엄 모델 차량 가격은 6,900만원에 개별 서비스 포함 할인 금액은 959만원이고요. 실제 판매 가격은 5,900만원대로 내려가게 되네요. 판매 가격 앞자리가 6,000대에서 5,000대로 바뀐 두 모델은 모두 14%의 할인율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낮아진 아우디 A6 차량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월드 오투만의 비공식 출고 서비스까지 빵빵하게 받아보신다면 자동차 이용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덜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아우디 A6 최저가 리수료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기본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리수 기간은 60개월, 주행거리는 2만km, 전전가치는 최대 설정했고요. 여기에 각각 보증금 30%와 선수금 30%를 적용해서 산출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우디 A640 TDI 모델 차량 가격은 5,611만원으로 보증금 30% 적용시 월리수료는 73만 7,100원 선수금 30% 적용시 월리수료 45만 9,650원이고요. 다음으로 A640 TDI 프리미엄 모델 차량 가격은 5,941만원으로 보증금 30% 적용시 월리수료는 75만 5,500원 선수금 30% 적용시 월리수료 48만 6,75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우디 A6 최저가 리수료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히 판매 가격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차량 이용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존재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월드 오토가 필요한 것이겠죠? 개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월리수료로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월드 오토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우디 전 차종 프로모션이 궁금하신 분들께도 관련 내용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차량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월드 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